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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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urage us to play 금메달 따서 기쁘고요. 어제 경기에서 복식 결승에서 비록 졌지만 오늘 단체전하고 단식 금메달로 메꾼 것 같아서 정말 기쁜 생각밖에 없어요. 2시 부터 개인 종목별 결승 경기와 단체 종목별 결승 경기. 2시 부터 개인 종목별 결승 경기와 단체 종목별 결승 경기. 3시 부터 개인 종목별 결승 경기. 3시 부터 개인 종목별 결승 경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